??? ??? ??? 엔딩 표정 하나 맞아요 연습해야 되고 아 어떡해 그냥 이거 하면 막히죠 얼굴이 막히니까 뭐야 지금이라고 아침에 말해 오늘이 좋을 것 같아 아침에 말해 오늘이 좋을 것 같아 아침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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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오늘이 좋을 것 같아 오늘이 좋을 것 같아. 아침에게 말해. 오늘이 좋을 것 같아. 아침에게 말해. 오늘이 좋을 것 같아. 제가 요새 노래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. 얼른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. 아이즈원 나타나니까. 저희 계속 계속 볼 거잖아요. 아이즈원으로 평생 함께 해주세요. 유주원 감사합니다. 우리 두 손 꼭 잡고서 밝은 빛으로 함께 걸어가 우리 두 손 꼭 잡고서